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렌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동특이 전이라는 파룽 소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에요. 저는 이 무기로 지금 pvp에서 250킬 이상 했는데 너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무기 진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즌부터 예언해라는 던진에 새로운 무기가 추천되었어요. 그 옛날 트라일드 오브 나인 무기입니다. 여러가지 진짜 재밌는 무기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제일 파밍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특이 전은 분낭 발사수 540 속사 프레임입니다. 지난 시즌에 여행가랑 파룽 소중이랑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여행가랑 스텝을 파견해보니 거의 똑같지만 왠지 동특이 전은 저에게 훨씬 더 쓰기가 좋아요. 며칠 안에는 이 무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사 힌트 무기가 되었어요. 반동 제어하기가 편하고 pvp에서 상대랑 싸우면서 데미지 당할 때 생기는 비극 반동도 많지 않아 느껴요. 스텝을 한번 확인해봅시다. 총격 23, 사거리 41, 안정성 53, 조작성 34, 제자전 속도 42, 분낭 발사수 얘기했듯이 540, 그리고 탄창 36입니다. 조종 지원 75여서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다만 반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 그걸 종료로 고쳐야 해요. 하지만 반동 방향이 100%로 수직적이지 않은 것도 거의 못 느껴요. 저는 이 영상에 쓰는 버전도 100%가 아니에요. 제가 이 영상에 쓰는 버전은 나선 강선, 도탄 탄약, 터널 시야, 그리고 자동 방아쇠 시스템이 설치했어요. 바로 이 특성 조합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반동 발사수가 빠른 속사 프레임에는 자동 방아쇠 시스템이 너무 올려요. 그리고 터널 시야는 대상을 처치한 후 재단전하면 잠깐 동안 표적 획득 및 초중 속도가 증가해서 두 번째 적을 잡는 거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미 말했듯이 전에는 이 무기로 며칠 안에 250킬 이상 모았는데 계속 익었을 거예요. 화사 측 브레이크와 도탄 탄약 보시다시피 이 무기의 반동 방향이 거의 수직으로 시켜요. 그래서 이거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동 방아쇠 시스템 대신 데미지 증가 특성 관하시면 관란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행가라는 파동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행가는 데미지 증가 옵션이 더 많아서요. 동트기 전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바로 자동 방아쇠 시스템입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